엄마 저거 금방 만들어줄게 왜그래 아 룰이 놀랬어 괜찮아 괜찮아 어디가 남겨준거야? 아 이게 무슨 소리야 너 뭐가 먹고 싶구나 또 배가 고프구나 아이고 그럼 엄마 양배추 좀 삶아줄까? 알겠죠? 홍키야 목소리가 되게 여성스러워졌다 깨꼬리인가? 왜 또 화가 났어? 오늘 간식은 양배추야 콩키야 엄마 금방 해줄게 왜왜왜 아니야 뭐야 디디 뭘 깨프게 기다려? 거기 고구마가 있어? 눈을 뗄 수가 없어? 맞아 맞아 할머니가 고구마를 주셨어 양배추 되기 전에 고구마 먹을까? 알겠죠? 맛있어? 그냥 고구마 먹자 콩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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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콩키야 여기 맛있게 먹고 있어? 엄마 저거 금방 만들어 줄게 왜 그래? 엄청 초간단이야 왜그래? 너무 많이 썼어? 아휴 아휴 너가 너무 죽겠네 아휴 우리야 놀랬어? 아 우리 놀랬어 괜찮아 괜찮아 미안해 놀랬어 우리 살 좀 빼줘 기도에 살쪄서 그래 아휴 야 너 어머 맛있었어? 너 흥분 좀 하지마 아 진짜 고구마를 놓고 왔어? 저거 먹어야 돼? 홍키야 너 진짜 큰일나 천천히 좀 먹자 흥분하지 말고 응? 굶기는 줄 알겠어 이 목개비야 응? 어? 유디야 홍키 거 남겨준 거야? 무슨 일이야? 아이 착해라 유디야 어쩜 이렇게 착해 우리 애기 어? 아이고 착해 아이고 착해 엄청 착해 천사인가? 안 하나? 응 먹을 거야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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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놓고 온 거 아이고 진짜 못살아 어? 봉키야 천천히 먹을 수 있겠어? 숨쉬고 먹어야 돼 알았지? 싫어? 안 돼 그러면 그럼 엄마 다시 줄 테니까 봉키야 천천히 먹어 고구마 먹으러 가자 누디 아이고 착한 누디 흠키야 엄마는 제명이 못 죽을 것 같아 흠키야 손가락은 먹지 말고 손가락은 먹지 말고 진정 진정 풍키 진정 진정 아이고 진짜 어떡해 아 이제 다 먹었네 아 다 먹었네 끝 흐흐흐흐흐 다 먹어야만 우리 네도 양배추 잘 먹네 풍키야 이제부터 천천히 먹는 거야 숨 쉬면서 알았지? 약속 우리 누리도 누리는 꼭꼭 씹어먹어서 예뻐 풍키 이제부터 숨 쉬면서 천천히 먹는 거야 알았지? 엄마랑 약속해 진짜 약속하는 거야 알았지? 약속할 거면 손 옳지